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과거에 경기도지사 또는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자신의 척건들에 대해서 많이 챙겼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척건들이 게이트나 또는 비리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연루되어 있다 하는 의욕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현지는 성남의제21 출신인데 과거에 성남시민단체 활동을 할 때부터 이재명과 함께 했고 그래서 20년 동안 같이 시민단체 또는 나중에 본인이 경기도지사를 할 때는 경기도지사의 비서관으로 채용했고 또 성남시장이 될 때는 김현지 씨가 이재명의 인수위 가현사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부인 김혜경 씨의 낙상사고 있을 때도 그때 잠깐 김현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지가 오랫동안 이재명과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김현지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있어서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김혜경에게 폭행을 했고 그 이유가 바로 김현지다 그런 논란, 그런 설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김현지 사무국장 이후에 성남의제21에 많은 돈을 지원을 했다 하는 기사가 오늘 뉴델리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성남의제21이 2010년도에는 7,5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최근 김현지가 사무국장이 된 이후에는 12년 동안 무려 18억 원어치나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되고 난 이후에 집무실 바로 옆에 성남의제1 사무실이 있다고 하니까 특혜 의혹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김현지 전 경기도 비서관이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비영리단체인 성남의제21 실천협의회, 그걸 성남의제21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2010년부터 12년 동안 성남시가 무려 18억 원의 지원금을 보내줬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첫 건의 차용비리 또는 특혜 의혹이 끊어지지 않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은 줍니다. 첫 건에게 확실히 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패러디에서 이재명은 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권영세 의원이 경기도청으로부터 받은 제아료를 보면 성남의제21은 2010년부터 지난 10월까지 12년 동안 성남시로부터 17억 8,8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남의제21은 1998년 환경, 도시 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설립된 민관협력기구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성남의제21에 지급된 지원금은 2010년도에 7,500,000원이었던 것이 김현지 전 비서관이 사무국장으로 발탁된 2011년에는 1억 2천만 원으로 1.6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2010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성남시장을 지낸 뒤에 같은 해 7월에 경기도지사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까지 재임을 했는데 김현지 전 비서관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다음 해인 2011년부터 이재명 후보가 시장에서 퇴임한 2018년까지 성남의제21 사무국장으로 지냈습니다. 김현지 전 비서관의 거취 문제는 성남의제21 사무국장으로 채용되기 전부터 자범이 일었다고 합니다. 성남 환경운동연합 환경단체가 김현지가 성남의제21 사무국장으로 고론될 무렵부터 이미 성명서를 냈습니다. 비전문가가 시장 측근 인사의 사무국장 임명으로 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환경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투명한 방식으로 통해서 선임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현지는 환경관련 전문가가 아닌데 여기에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로 이렇게 성남의제21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그 관련 단체에서 비난 성명을 냈던 것입니다. 또 성남의제21 사무실이 성남시청 2층 시장실 바로 옆에 입주했다는 점 그리고 성남시로부터 보조금 등 재정지원이 집중됐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자기 측근에 대해서 많이 챙겨주는 것 아닌가. 그리고 성남시에서 주는 보조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민들이 낸 세금 또는 나라의 돈입니다. 이걸 마치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쓰듯이 선심 쓰듯이 만약에 지원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심각하고 그것 또한 지원하는 기준이 만약에 시장의 친소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차별을 두고 내가 잘 아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에게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시정농단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한 지역 증거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이재명 후보는 중립주기여도 자신을 돕지 않는 사람이면 예산 지원을 끊어버리던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쫓아낸다. 그런데 김현지 전 비서관은 끝까지 감싸고 돌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김현지 전 비서관도 사퇴하겠다고 해놨고 끝까지 버텼다. 이렇게 말했다고 뉴데일리가 보도를 했습니다. 권 의원은 이재명 후보 주변 인물에 대한 특계 논란은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공정성의 위배다. 이렇게 말하면서 진정한 공정의 가치를 위해서 지원 과정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권통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는 확실히 준다. 유동규에게는 대장동을 줬고 선대본부장이었던 김모씨에게는 백현동 사업권을 줬고 그리고 마술사 신모씨에게는 코나아이 임원자리를 줬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측근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챙겨줬다. 이권사업도 챙겨주고 돈이 되는 사업도 챙겨주고 영향력 있는 자료도 주고 이런 비판인 것 같습니다. 권통일 대변인은 이번에는 성남시 비영리단체 사무국장 출신으로 경기도지사 비서관 자리까지 받은 김현지 전 비서관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대장동 아파트까지 분양받은 사실이 밝혀져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남시가 김현지 전 비서관이 운영하던 비영리단체 성남의제 21회 2010년부터 올해까지 12년 동안 무려 18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밝혔고 권 대변인은 이재명의 주민이다에는 일관성이 있다. 자신에게 충성을 바친 극소수 측근들에게 국민의 재산과 혈세를 한없이 준다. 하는 일관성이라고 아주 비판했습니다. 권 대변인은 그 일관성이 절대 다수의 국민에게는 이권 카르텔이자 불공정의 극치로 보인다는 사실을 이재명 후보는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성남시 측은 성남의제 21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직업은 조례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측은 지금 해명 보도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성남시 이재명 시장에 있을 때 자기 측근들에게 이렇게 지원해준 거. 김현지가 사무국장 되고 난 이후에 성남의제 21에 12년간 18억을 줬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걸 보면 아예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잘 끼고 있으면 시민단체들도 먹고 산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서 길을 서고 자기들 지원해줄 만한 후보를 밀어주고 지원하고 있다. 하는 것이 지금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지원해줬다.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동규에는 대장동. 대장동은 핵심 아닙니까? 유동규가. 유동규가 천화동의 1호의 절반은 바로 그분 것이다. 그분이 누구냐? 유동규를 거쳐서 이재명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그리고 백현동 옹벽 절벽 아파트라고 하는 여기도 지금 허가가 안 나지 않다가 그러니까 거기 자해녹지에서 준주거지로 용도 변경이 되지 않다가 이재명의 선대본부장을 했던 김모 씨가 들어가는 뒤부터는 바로 용도 변경이 상향 4단계나 조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게 검사라기 땅으로 바뀌었고 거기 아파트를 짓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모 씨. 여기는 지금 코나아이 임원 자리를 줬다는 겁니다. 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자기 측근들에게 계속 챙겨주고 있는 이재명.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충성하고 그런 이권 카르텔이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앞으로 국정을 담당하게 된다면 국정농단이 곳곳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경TV였습니다.